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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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위가 옥상인데요. 옥상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쯤 처음 울음소리를 듣긴 했는데 아, 피디님 저기 있어요, 지금. 아, 있어요? 네네. 아찔하다. 아, 여기도 그런지. 저희가 밥 준 지가 그래도 몇 개월 되니까 저희가 애용하고 이름 부르면 여기서 고개를 내밀기도 해요. 아, 이름이 있어요? 네, 저희가 저희 가족끼리 그냥 애용이라고 불러요. 아, 여기도 잘 못했어요. 아, 여기도 잘 못했어요. 네, 형님 나왔어요. 저렇게 지켜봐요. 아주 있다. 지 소리가 나니까 왔다 갔다 사람 소리가 나니까. 나 하고 왔다. 태용아. 태용아. 아유. 들어갔어요? 네. 격계심이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. 저희도 그게 너무 미칠한 게 도저히 고양이가 여기서 발견될 수 없는 높이고 여기가 거의 잠겨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. 아, 이게 비상계단이에요? 네, 이게 비상계단이거든요. 태용아. 태용아. 남 pet을 만나뵙자. 태용아. 태용아. 내만남. 태용아. 태용아. 그 좋아. 이 세상이 좋아서мер. 이렇게. 순두부 순두부 속옷 상투 묵은 오 오 오 으 오 os 2 5 오 5 오 으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